영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푸우코인 겸에 어서 오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호가 좀 네, 한영재 쏘디캄, 이필수, 저러가 함께 함께 네, 한 번의 인사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은 영재입니다 쏘디캄, 영재캄 아 Mack placed 자, war announ investiguto 뭐야? Dark Just Covid 이번 아시아 투어 태국을 그 첫 나라로 선택하셨고 이렇게 오늘 오시고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어, 태국이 딱 도착했을 때 어, 뭔가 그냥 그렇게 안 움직인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많이 와서 그만큼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뭔가 원래 다른 나라 가면 비행기 딱 타고 도착하면 와 피곤하다 호텔 가야 하지 하는데 되게 되게 왜 이렇게 집 가는 기분이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여기다 한번 더 원하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문화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통해 한국에 안 가면이 없는 문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전하는 문화가 아니라 생산을 속도로 전하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지를 전하고, 여행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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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기임만 할 필요 없이 우리 기자분들 앞에서 포토타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차이베라니 포토타입 중간에 쓰시면 되고요 하이 영재는 6라인 우선 중간 보시고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여러가지 하이 영재는 우선 태국에 오셨으니까 사와디카 포즈 부탁드릴게요 사와디카 포즈 사와디카 포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팬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아가세에 대한 우리의 로마 영재 영재씨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네 하나 둘 웃어주세요 스마일 하하하하 덮은탑 오케이 다음 아가세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가세의 시그니처 포즈 가 빠질 수 없죠 아가세의 시그니처 포즈 아아 왼쪽 아 네 오른쪽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다향 이것도 아가세가 요청한건데요 영재 카리스마 거의 아니겠네 영재씨의 카리스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시간 드릴게요 급할 필요 없어요 자 원 투 액션 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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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아 자 원투 오케이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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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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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지기 전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신 우리 분들과 그리고 또 위대원분들에게 마지막 이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여기 현장에 찾아와주신 기자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만큼 제가 후회 없는 그 시간 혹시 다들 기자분들 보고 가시나요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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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대충 컨셉 룩 그러면 신나게 놀거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만 다들 신나게 놀아야 돼요 오늘 히트킬 킬 뺏어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